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순실 씨라고 불렸던 최서원 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화천대유에서 5년 동안 법률 고문 중이라고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KBS가 보도한 날짜가 9월 24일, 바로 오늘 아침 8시 54분에 이 기사가 떴는데, 이제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KBS 뉴스를 안 봐도 한참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확산될 텐데, 늦게 이렇게 알려진 거 보니까, 첫 보도가 8시, 9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한 3시간, 3시간 넘어서, 4시간 가까이 돼서 이게 보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경재 변호사, 그동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변호를 해왔는데, 자, 이 보도를 하는 것, 자, 누가 있을까? 자꾸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자꾸 인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렇고 해서 아마 이 KBS가 봐라, 박근혜 관련된 인물들도 여기에 화천대유에 고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도로 이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때 뭘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변호사 역할만 쭉 해왔고, 지금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변호사들을 지금 여기 화천대유에서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밑에 보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박영수, 그리고 권순일, 박영수, 권순일, 박영수는 특검이고, 권순일은 전 대법관 이재명에게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줬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고문했고,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렇게 해서 벌써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네명이 됩니다.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은 네명. 거기다가 지금 2경제 5명. 이렇게 많은 법률 자문단이 필요할까? 무슨 법률 자문이 필요하길래 이렇게 5명씩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박영수 특검 사무실, 박영수가 대표로 있는 법무부인 강남에 거기 변호사 2명은 지금 천화동인 실소유주로서 천화동인 4호를 갖고 있고, 천화동인 5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6호가 조현성 변호사고,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인데, 이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국.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국내 정리하고 출국해버렸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면 지금 변호사가 벌써 6명 정도 개입돼 있는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재명도 일종의 변호사니까, 이재명도 법률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법률가들을, 실력 있는 법률가들을 유치하고 영입한 이유가 뭔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충분히 많고, 또 방어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7년쯤 화천대유의 대조주인, 전직 언론사 기자인 김만배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자, 이경재 변호사는 또 특혜 의혹에 일고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 이렇게 KBS 입장을 통해서, KBS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 고문 계약을 맺고 있는데, 법률 자문도 요청이 있으면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는 2016년 9월부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수 씨의 1, 2심 변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순수 씨의 1, 2심 변호를 했다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말하자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관계되어 있나? 새누리당과 관계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프레임은 승립하기 힘들 것이다. 자,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최순실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김수남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강찬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많이 고문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남욱 조현성 이 두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와 5호로 가입을 해서 지금 남욱 변호사는 1,007억 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을 넣어서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현성 변호사는 2,400만 원을 넣어서 282억 원을 받았다. 자, 이걸 박영수 특검이 몰랐을까? 박영수 특검이 본인의 대표로 있는 강남이라는 법무법인에 이 두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도 추측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3,000억 원이라 되는 막대한 돈이 굴러가고 있다. 어디선가? 3억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게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일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중에 지금 여기에 있는 천화동인 3호, 3호에 지금 김만배의 누나라는 사람이 지금 목동에 집을 두 채 산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천화동의 치유로는 경제지, 머니투데이 경제지의 현직 기자, 그러니까 김만배의 후배죠. 여기가 1,047만 원을 집어넣어서 121억 원의 돈벼락을 맞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장군의 주택을 샀는데 거기 주택이 아니라 건물을 샀는데 그 1층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그 건물 가액만 하더라도 79억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소유주일까 하는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 왜 이런 설계를 했고 전체의 성남에 따뜻해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68%의 배당금을 다 가져간다. 저는 6천억 가운데 한 4천억 정도를 여기 다 가져옵니다. 4천억 정도를 지금 여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러면 여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특히 천화동인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사람이 지금 벌써 5명, 6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계속 하루가 자고 나니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데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학자들, 앞으로 계속해서 관료들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이 게이트와 커져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해야 그래서 이게 명쾌하게 지금 게이트가 아니다 하는 걸로 했는데 끝까지 지금 이런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원유철이나 또는 이경재 변호사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지금은 핵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거기다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가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성찬경TV였습니다.